완전 티오로가 따로 없었다니까요? 아, 어쩔 수가 없어요. 갯벌맨이 제 첫사랑이라. 갯벌맨이 기자님이었다니. 심장이 왜 덩기도 쿵덕해? 나 기자님만 보면 심장이 떨려요. 내 순간이 쿵따락쿵딱 사물 놀이에요. 사랑이 원래 이런 거냐? 제 마음에 나는 불은 완전 녀석의 뵙까지 안고 있을 것 같아요. 네이브클로버 같이 찾아준 거에 대한 보답이에요. 근데 그 네이브클로버 받으신 분은 좋아하셨어요? 그게 기자님이었어요? 잖아요. 아니, 오늘 완전 멋있었어요. 울어도 된다면서요? 나 기자님을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말인데요. 우리 키스 나 실수 아닌 것 같아요.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왜요? 내가 싫다고는 안 했다고. 저 정 반장님 별로입니다. 내가 계속 별로라서요? 안 되는 일이니까요. 여전히 안 되는 일이니까요. 그래서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요.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좋아합니다.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보이면? 모음씨. 보여요, 모음씨는.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일 거예요. 걱정하지 마요. 내 옆이 제일 안전하니까요. 내가 기자님을 좋아하는 것도 연두랑 함께하려는 것도 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. 고마워요. 나한테 와줘서. 나한테 와줘서. 고마워. 내 옆이 더 행복해. 너는 안 내리려. 너는 안 내리려. 내 옆이 더 행복해. 나한테 와줘서. 나한테 와줘.